안녕하십니까 작가 정세일입니다. 오늘이 추석 당일이네요. 추석 연휴 두번째 날인데 오늘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천원의 행복 마스크 쓴 분들을 단번 천원에 그리는 행사를 하러 오늘도 나왔습니다.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을 보러 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다음주에 금요일이 한글날인데 우리 금쪽같은 아들내미를 목금토 이렇게 3일동안 보러가는 일정이 있구요. 다음주 일요일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최경화 교수님과 진호박 선교사님께서 이곳 익단 소풍교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소풍교회에 전도에 더 기운을 내시라고 응원을 해 주시러 오시는 그런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는 제주로 행복을 나눠 드리기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